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는 국민의당이죠. 내일 새누리당의 20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과연 새누리당의 20대 국회 첫 번째 원내사령탑은 누가 맞게 될까요? 새누리당의 차기 원내대표 구도는 현재 3파전입니다. 나경원, 유기준, 정진석 세 후보 가운데 어떤 후보가 승기를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또 친박비박 간 개파 싸움으로 치닫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이경태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구도가 3파전으로 종합이 됐는데 나경원, 유기준, 정진석 세 후보가 각각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보별로 지금 어떤 입장,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나요? 세 후보 모두 당 세신과 개파 정치 청산, 협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참패로 형성된 여소야대 국면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각각의 후보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그런 차별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주요 공약을 좀 따져보자면 나경원 후보는 상임위 중심주의, 의원총회 결정권 강화, 정진석 후보는 고위 당정청 해동 정례화, 여하정 정책협의회 상시 가동, 유기준 후보는 정무장관직 신설 또는 정무수석 기능 강화, 정책조정위원회 토론 개방, 뭐 이런 거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유기준 후보의 경우에 친방인데 정무장관직 신설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게 원내 안에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 이걸 건의한다는 뜻입니까? 정부에 건의한다는 뜻이겠죠. 그동안 당첨관계가 상당히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정무장관직에 대한 이야기는 김우성 대표 치료 출범했던 그때 당시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지금 현재 형기한 정무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석급이 아니라 장관직으로 좀 올려서 주되게 좀 국회와 소통하는 모습, 특히 여당과 청와대가 좀 보폭을 맞추는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재호 장관이 했던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수석을 장관으로 바꾼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된다, 이런 보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어떤 위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스타일을 봤을 때 이게 특별하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나경원 후보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소통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고요. 정진석 후보의 경우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소통, 다들 이제 세 후보 모두 소통을 좀 강화하고 나섰지만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영남, 충청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세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번에 어떤 게 가장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이십니까? 별로 차별화되는 정책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또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 개파 청사는 다 주장하고 있고 이런 건데요? 네, 말씀대로 서울의 나경원, 그리고 PK의 유기준, 충청의 정진석 이렇게 나뉠 수 있거든요. 다만 그 세누리당은 더민주와는 좀 다르게 정책위 의장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세 후보들은 이 조합을 통해서 지역별로 어떤 약점을 좀 커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후보는 경남의 김재경 의원을 선택했고요. 정진석 후보는 경북의 김강룡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충청의 이명수 의원을 선택했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자면 각자가 서로에게 부족한 어떤 지역별 안배를 정책위장을 통해서 보완을 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지역별 차이는 그다지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 결국에는 각 후보의 개파적 성격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박의 나경원, 비박이지만 중립성향인 정진석, 그리고 탈개파를 말했지만 결국은 친박인 유기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당내의 어떤 색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좀 주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 지금 구조조정 한파 속에서 국민들의 민색은 날로 살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저 구조조정의 태풍이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 속에 국민들은 살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 어쨌든 박근혜 정부를 만든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청와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건가. 그리고 당내에서 개파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오로지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여당이라는 게 아무래도 당첨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야당과의 협상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당에서의 주도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를 좀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항구, 최경환 체제와 다르게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청와대가 좀 민심과 동떨어진 그리고 당으로서 좀 더 민감하게 발언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항하거나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향의 원내대표 체제가 서느냐. 여기에 따라서 야당과의 관계도 결정될 것이고 향후 어떤 구조적인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들 다운돼 있어서 국회가 우위에 서서 어떤 청와대를 견인할 것인가. 이런 결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만한 일은 아니고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인 국면이 갈리는 하나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당청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각 후보마다 어떤 경쟁력, 어떤 장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서로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나경원 후보는 서울 최다선이자 당내 유일한 여성 4선 의원입니다. 그만큼 대중적 인지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 앞선다는 게 강점이고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나라당 홍준표 체제에서 선거제도 개혁특위라든가 여러 가지 세신 작업들을 당내에서 해볼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냐면 당 세신에 적합한 후보라는 당내의 여론이 좀 있는 편이고요.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친화력, 소통, 이런 가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좀 커요. 왜냐하면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인 정성모 전 장관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내각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 대통령과 인연은 깊지만 사실 친위, 그러니까 비박 후보거든요. 그래서 이면박 정부 당시에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당시 여당 내 야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측과 굉장히 좀 가교 역할을 잘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내의 상황을 봤을 때 이처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진석 후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친박계의 맏형이자 원로라고 해서는 서청원 의원도 정진석 후보를 상당히 좀 이렇게 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유기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친박이라는 점. 이 점이 굉장한 강점으로 꼽히죠. 왜냐하면 친박이 지금 현재 당내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아무리 그동안 친박 주류에서 좀 원내대표 출발을 놓고 말들이 나오긴 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장관을 지낸 어떤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유기준 후보의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친박을 팔지 마라 이런 비판까지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출마하지 말 것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장관을 하다가 또 몇 개월 장관하다가 바로 또 그만두고 국회의원 출마해서 또 논란 빈축을 산 바 있는데 이번에는 또 원내대표 출마도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에서는 어찌 됐든 세 후보 모두 탈개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가능하겠냐. 결국에는 이번 선거도 여전히 친박 대 비박. 어쨌든 새 싸움으로 결판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유기준 후보가 좀 당내 주류, 친박 주류에서 단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원내대표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탈개파를 공연은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친박, 탈박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변명도 했거든요. 탈개파를 얘기하지만 나는 탈박은 아니다. 아, 예,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냐면 선거 참패 후 볼 수 있는 어떤 당 주류의 어떤 분화,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2011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 원내대표 경선 때 항우여, 그러니까 지금 낙선한 항우여 전 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적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권력이 갈렸다. 뭐 이런 게 그런 기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 원내대표 경선생이 친이계에서 이재옥의 안경률, 이상득계의 이병석 의원이 나왔고 비주류 측에서 항우여 의원이 나왔는데 이때 항우여 의원이 승리를 했거든요. 이게 비주류와, 비주류라고 얘기한다면 친박과 소장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친박과 소장파의 선택, 반란이 먹혀들면서 당첨관계의 권력구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 등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친박 주류들은 어떻게 보자면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우리가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좀 한 템포 쉬었다가 6월 7월쯤에 열릴 전당대회에 가서 그때에 좀 다시 한번 나서자. 뭐 이런 한 박자 쉬고 1부 전진을 위한 어떤 2부 호퇴 뭐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건데 유기준 후보가 여기에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도 조중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중을 흘렸으나 유기준 후보가 결과적으로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박 내부에서도 유기준 후보가 너무 욕심을 내세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론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서창원 의원이 정진석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친박이 소통, 나경 후보보다는 조금 더 대안제가 될 수 있는 정진석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공교연연하게 이미 친박이 또 누구를 민다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반대로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서창원, 저기 정진석과 나경원 후보 간의 어떤 양강 구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결선이 간다면 그 두 사람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박이 누구를 민다 이러면 어찌 됐든 비박계는 전부 나경원. 나경원으로 몰려서 비박 플러스 친박표가 건너와서 오히려 정진석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어떤 언론들은 하던데요. 어찌 됐든 내일 오전에 선거가 끝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되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유기준 후보의 경우에는 출마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출마를 했기 때문에 표가 많이 안 나오겠지만 친박 전체가 집단적으로 누굴 밀고 이러진 않지만 암암리에 또 이렇게 암중 모색을 하진 않을까요? 서창원 의원이 저렇게 대놓고 얘기해서 오히려 또 이게 반감되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친박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초선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지역별로 봤을 때는 전통적인 영남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지금 현재 좀 굉장한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새누리당은 그동안 보면 늘 이렇게 오더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청와대에서 오더받고 이렇게 투표해서 논란이 늘 됐는데 이번에도 전체 의석 122개 의석 가운데 친박이 최대 개파라고 하더라고요. 모두 70석이 맞습니까? 언론에서는 70석이라고 하던데 이 70표의 향방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우선 오더 투표는 이번에 있을까요? 청와대가 뭘 좀 내리겠습니까? 지시를? 어떻게 보세요? 뭐 한 말씀드린대로 유기준 후보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입장을 어떻게 보자면 오더를 이미 내린 것이고요. 이미 오더를 내렸다? 네. 이미 오더를 내린 것인데 그 오더가 먹히지 않은 상황인 거고 이 오더에서도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역풍 가능성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저는 김강림, 경북의 김강림 의원이 왜 정진석을 택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정책위의장으로 닿은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보자면 정리를 한 셈인데 특히나 김강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경림 의원과 정진석 후보가 전부 다 김강림 의원에게 러브콜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나경림 의원은 김강림 의원은 한 4, 5차례나 만나서 참고초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정진석 후보를 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심이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진짜 아까 전에 정영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의 어떤 노골적인 뜻이 드러난다면 이 역풍이 불쑥기 때문에 청와대가 반부간 좀 조용히 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나경훈 후보보다는 정진석 후보가 낫거든요. 왜냐하면 나경훈 후보 쪽은 정책위의장인 김재경 의원입니다. 이 김재경 의원도 사실 비박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비박 비박인 어떤 원내대표 조합군보다는 적어도 비박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진석 후보가 청와대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군요. 나경훈 의원실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여하튼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입장을 이미 오더를 내렸지만 이미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그 오더는 먹히지 않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물론 몇 달 안 되지만 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원마저도 청와대의 오더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정진석, 김강림 조가 됐을 경우에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김강림 의원이 경북 안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친박계의 가장 지금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후보와 관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북 경산. 그러다 보니까 이 최경환 의원이 TK에서 어떻게 보면 표를 만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김강림 의원이 정진석에게 간 것 자체가 청와대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친박이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할 수 불리한 경산이기 때문에 서로가 가리고는 꼬리표로 가리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자면 지금 현재 정진석 후보가 승리하느냐 말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정진석이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 나경환 후보가 예컨대 원내대표가 된다면 청와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본인 정치하는데 더 골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주변의 만료도 부흥하고 나경환 의원의 동작의 선거를 도왔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결국엔 나경환 의원이 당선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돕거나 나경환 후보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나경환 의원은 동작의 선거가 아니라 딴 데 서울시장 선거였죠. 서울시장 선거였죠. 동작을 때는 대통령이었어요. 네. 대통령이었죠. 제가 실수를 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 주변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경환 의원은 도왔지만 결국엔 나경환 의원이 낙선을 했고 나경환 의원이 그 후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히 돕겠다. 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당첨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3월 26일 언론사 간담회에서 만천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우소야대보다 더 힘든 게 여당 내 단합이 안 될 경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당첨관계가 한동안 긴장관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원총의 결정권 강화라든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회를 좀 더 위에 놓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청와대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되면 국회의견을 모아서 청와대를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 잔여 문제 이런 걸로 이번 총선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위를 내세워서 청와대를 압박하면서 본인 정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김무성 대표 아직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어제 원불교 100주년 기념식에도 선글라스 착용한 채로 나타났던데 원내대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참여할 걸로 보입니까? 안 할 걸로 보입니까?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당선자 워크샵 때도 김무성 대표는 사실상 국회에 있었던 걸로 확인됐음에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사항은 자기가 굳이 죄인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확실하게 자숙론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무성 대표 계로 불리는 의원들의 선택, 영향력 이런 건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김성계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14명 정도 될까요? 당내 14명 정도 당선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지금 세뇌당 혁신보임이라는 어떤 소장파 그룹으로 흡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들이 표가 상당히 열표가 열표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크게 갈릴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비박들이랑 힘을 합쳐도 모자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특별하게 오더를 낼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좀 더 당첨관계 재정립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올 텐데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전국 전망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